진짜 잘하게 됐다. 정국이 형은 땅콩이 있는지 놀랄 것 같은데? 이 엄중 정국씨의 처음 표정이 있었어요. 그거를 제가 놓치지 않았거든요.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표정이 바뀌었어. 표정이 됐다. 표정이 됐다. 갈수록 슬퍼져가 갈수록 슬퍼져가 그리움에 잠겨 갈수록 슬퍼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질러 갈 수 없나요? 그대처럼만 그대를 알아주면 괜찮을 텐데